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의 수다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5월의 수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5월 14일 내일이도 스승의 날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선생님의 5월의 수다의 피디님은 4월의 수다를 찍어주신 피디님이세요. 유후 오늘 퇴사하신대요. 자 우리가 제가 여러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안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원숭이가 딱 나와있죠. 육무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5월의 수다에서 뭐를 또 다루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최근에 선생님이 휴식차 베트남의 단항에 다녀왔어요. 제가 단항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기대를 하고 왔냐면 거기 가면 이제 고즈넉한 풍경, 그 다음에 좀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예쁜 바다,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정말 풍경이 좋은 리조트에서 잘 쉬다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원숭이들이 있는 섬이었거든요. 정말로 편안하게 풍경을 잘 즐기면서 이제 이렇게 풍경을 즐기면서 조식을 먹고 있었어요. 어디서 첨벙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먹는 조식이 있는 테이블이 야외 테이블이었고 그게 약간 붕 떠있는 테이블이었어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물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새가 날라왔나? 아니면 비둘기가 날라왔나? 그래서 약간 첨벙첨벙하다 날아갔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그림자가 하나 탁 오더니 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딱 봤어요. 근데 정말 요만한 원숭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걔랑 눈이 마주셨는데 순식간에 저희 새 식구가 있었거든요. 새 식구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그 3초 동안 얘가 뭘 읽었냐면 이 3명이 자기가 요리하기 쉬운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공격할 사람인지 캐치를 한 거예요. 셋 다 딱 보면서 이 셋은 완벽한 호구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 조식에 뭐가 있었냐면 제 감티를 되게 좋아해요. 감자튀김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케첩도 발려져 있었어요. 그걸 그냥 손으로 덥석 잡더니 걔가 또 갖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몸은 지금 다 젖어있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쪼그맣고 귀여운데 무서웠다니까요. 눈빛이 살아있고 감자를 딱 들고 있었는데 제가 또 먹는 거 뺏기면 또 저도 흥분하거든요. 흐!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얘가 움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얘는 가만히 있으니까 저는 또 무섭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걸 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비명을 질렀죠. 으악! 이러면서. 원숭이한테도 기선이 이제 제압을 당해가지고 저는 이제 굉장히 심드렁해가지고 조식에 대한 입맛도 떨어지고 방으로 돌아왔죠. 저희 방이 야외에 이제 그 베란다가 있었는데 그 베란다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왜 리조트나 호텔 가면 유료로 결제하는 과자나 그 다음에 음료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필 그게 야외에 있었는데 아까 걔 같진 않은데 어쨌든 걔와 비슷한 부류의 아이가 프링글스 빨간 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방 거예요. 나는 저걸 뜯지 않았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8,900원이었어요. 베트남에서 8,900원이 엄청 비싼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이중 잠금이었는데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얘를 쫓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씩 이렇게 했어요. 그때 얘가 이제 조금 움찔한 거예요. 어? 그동안 한국인들은 굉장히 좀 말랑말랑했는데 얘는 왜 이러지? 많이 흥분했네? 약간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아까 전에 그 구류갑을 맛봤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제대로 한번 혼내주겠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씩 이렇게 했는데 얘가 학습이 됐는지 도망가는 척을 하면서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학습이 됐잖아요. 끝까지 쳐다봤어요. 가!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봐라! 나 잘했지! 하고 뒤를 딱 쳐다봤는데 세상에 저희 가족들은 베란다 문을 닫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대처하는 능력을 또는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제가 가족들한테 뭐 하는 거야? 이러는 도중에 제가 얘랑 눈을 마주치다가 피했잖아요. 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호구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또 다가온 거예요. 전 또 무섭잖아요. 아! 그리고 빨리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피난 갔죠. 그래서 걔가 프링글스가 저희가 두 통이 있었는데 그 초록색깔 프링글스마저 들고 나갔어요. 결국 저희는 이제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먹지도 않은 프링글스 두 통을 기부하고 간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옆방에도 한국인이 있었거든요. 옆방의 아저씨는 화가 나서 걔를 때렸대요. 그리고 열대를 맞았대요. 그래서 아! 내가 도망가길 잘했구나. 여러분 이게 적을 보고 여러분 덤벼야 돼요.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 이게 원숭이 같은 애들도 눈치를 보고 자기가 덤벨 상대인지 아닌지를 보고 행동을 하잖아요. 육모도 여러분 딱 보시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좀 무섭고 약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정말 육모니까 처음 평가원 시험을 마주하잖아요.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실력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대를 그냥 내려놓으시고 나는 그냥 모의고사 보는 날이니까 모의고사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크게 막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냥 만약에 이런 애가 튀어나오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었던 익숙했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운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낯선 문제들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거예요. 그날 저는 그래도 원숭이 덕분에 단항에 대한 기억이 추억이 하나 생겼잖아요. 프링글스와 관련된 잊지 못할 추억도 생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시험을 끝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이 짧게 짧게 주어질 때마다 시험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내가 국어 보고 나서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 문제를 풀 때 공부했었던 내용들 중에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났다. 이런 거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때 그 마음에서 써야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지에 넣었다가 나중에 구모 때까지 내가 이거를 갖다가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컨디션이 약간 저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 때 미리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먹을 음식을 도시락을 싸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는 친구들은 급식을 먹게 될 텐데 그날 급식 먹지 마시고 그냥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실전처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보는 것도 내가 익숙한 장소겠지만 좀 다른 층의 화장실도 이용해 본다거나 아니면 음료수도 내가 마셨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이 경보했을 때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지 이런 것도 한번 섬세하게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무이니까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활용해서 시험을 한번 쳐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5모가 정말 여러분들의 수학 등급 컷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전에 있었던 시험이 지금 6모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6모 이후에도 7월 달에도 모의고사 보실 거고요. 9월 달에도 모의고사 보실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습 게임이에요. 연습 게임에 너무 많은 에너지나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준비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약점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보고 난 뒤에 부족했던 부분만 채운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가져가셔야 돼요. 오히려 못 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잘 보면 오히려 빨리 잊어버리고 경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하루 종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안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안 돼요. 보셔야 돼요. 저도 해설 강의 열심히 촬영하고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부분 말고도 내가 이런 문제는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셨을까. 저희 메가스터디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 열심히 찍어주시잖아요. 그것들을 비교하면서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야 이것도 참신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흡수해 주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고 학습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빨리빨리 겪으실수록 성적이나 실력이 일취월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월의 수단은 경험으로 전부 다 발전하는 거 그리고 시행착오 같은 것들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다른 PD님께서 저희 방에 계시는데 이게 환불 룩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오늘 입고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험이 한 이제 15일 정도 남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약점들을 체크하시고 영어 같은 경우는 시간 배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 위해서 한문은 제담 90초에서 120초 정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분배하셔가지고 실전 모의고사 푸는 연습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선생님이 응원의 파이팅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자 5월의 수단 열심히 여러분들의 열공의지를 남겨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앞을 달잖아요. 그대로 여러분한테 돌아가실 거예요. 자 안녕